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러브헨 존의 이재석입니다 파워페이지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파워앱에서 환경설정을 해 줘야 되고 파워페이지에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 때 약간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려를 하는게 보겠다는 약간의 주의사항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파워앱서에 처음에 make.powerapps.com으로 들어오면 이 페이지로 들어오죠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파워앱서로 갈 때는 이 위에 보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파워앱서를 누르면은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파워앱서를 열면 환경이 이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환경, 알러브, 핸즈온, 디폴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가 파워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디폴트 페이지에서 생성이 안 돼요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이걸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새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를 따라오셔야지 보통 보면은 또 이제 공부를 미리 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 빈 앱을 누르면 여기 파워페이지 웹사이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포탈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들기를 하면은 예전에 파워해서 포탈에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 버전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따로 이제 페이지를 열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근데 이게 그럼 뭐 천연만년 그럴 거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드는 이게 나중에 파워페이지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할 그 페이지랑 아마 그 통합 될 거예요 이게 연동 지금 연동 정도인데 앞으로는 통합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도 나중에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 버전을 쓰려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터 만들고 파워페이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디폴트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 더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지금 만들 때 여러분들에게 환경 만드는 걸 쭉 설명할 건데 마지막에 만드는 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평가판이 한 개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여기 디폴트 하고 여기 글로벌 부터 캠프 2023 데모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하나만 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할 건데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보여드리고 만들어 놓은 과정은 전부 다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상단 여기 이 색깔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색 있죠 여기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은 여기 설정에 파워앱스에 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관리센터 지금 제가 안경 옆에 있는 여기 톱니바퀴 눌러서 관리센터였거든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들어올 거에요 이 페이지 파워 플랫폼 관리센터 라고 해서 이 페이지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펼쳐지신 분들 안 펼쳐지신 분들 됐는데 이 햄버거 메뉴를 이렇게 해서 펼쳐시면 여기 환경이라고 있습니다 홈 밑에 환경 여기 환경을 눌러주시면 여기 환경을 눌렀어요 여기 환경이 지금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나타날거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름 이름으로 만든 디폴트 기본값 이 환경이 하나만 있을거에요 제가 며칠전에 5일전에 만든 요거는 제가 만들기 때문에 있는거고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기본 환경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냐 위에 보면 새로 만들기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자 여기 환경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 눌렀어요 그럼 새 환경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테스트 해본다고 파워페이지라고 적었거든요 여러분도 여기다가 여러분들 원하시는거 파워페이지 뭐 데모라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의할게 여기 여기 아시아 기본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시면은 기본값이 아시아로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은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을 눌러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워페이지 가 이제 다이나믹365랑 연동되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다이나믹365가 한국에 지금 리전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파워페이지는 아직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새 환경을 만들어서 파워페이지를 만들면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뭐 또 조만간 다 이게 되도록 하겠죠 리전 한국에서 이제 파워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그게 환경설정을 해놓으면 아마 나중에 될 거에요 근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서는 아직 끝까지는 리소스까지는 허락을 안 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시아기본값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테스트 해본다고 우리 스태프분들은 일본도 해봤어요 일본이 조금 더 빠르대요 파워페이지를 설치하는데 그 느낌상 근데 저는 기본값이나 일본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면 지금은 아시아기본값 일본 하시고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성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때는 될 거에요 그 지역을 아시아기본값 뭐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 지역에 샌드박스에 보면 평가판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평가판이 구독기반이 있고 평가판이 있어요 이 평가판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평가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걸 또 놓치고 놓치고 다음 다음 저장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겠습니까 지금 아니오가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토그를 눌러가지고 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벌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나중에 데이터벌스에 저장될 거기 때문에 필이 데이터베이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 다음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언어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건드실 거 없어요 여기서 그냥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 누르면 이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저장 누르면 여기 오류 나요 지금 미리 하나 평가판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 누르시면 저는 저는 이제 글로벌 부터캠프 20 이상 데모 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거든요 처음에 여기가 상태가 준비 중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한 1분 정도 지나면 준비 중에서 준비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새로운 환경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파워페이지는 기본 평가판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값이 아니고 평가판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원래 원래 여기 우리 파워앱서로 들어가면은 여기 환경에 어 여기야 조금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음 급하신 분들 같으면 이제 여기 환경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있겠지 하고 이거 또 한번 보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한 5분 정도 뭐 그 내외 정도 되면 아마 여기 나타날까요 여기서 이제 어 요 환경 새로 설치된 거 한번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워페이지를 설치하는 페이지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비넵에서 여기 만들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요 페이지 여기 여기 어 메이커 점 파워페이지 점 마이크로소프트 점 컴 요 페이지로 돌려주셔야 돼요 여기 요렇게 요게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요거를 좀 켜 볼까요 아이고 밑에 거면 커지고 위에 게 안 커지네요 아 그러니까 메이커 점 파워페이지 점 마이크로소프트 점 컴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 요 페이지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아 요기 요 메인 페이지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저는 만들어 놔서 요게 보이는 건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없는 요기 밑에 빈 공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위에 보면 플러스 사이트 만들기 라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만들어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네 요렇게 템플릿들이 쭉 나오거든요 요렇게 스크롤해서 제일 밑에 내려가면 빈 페이지라고 있어요 빈 페이지를 우리는 지금 이번 그 부터 캠퍼 행사에 때는 빈 페이지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불러와서 만들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하지 않고 요 템플릿 요 있죠 미리 보기 요거 눌러서 하면은 빈 템플릿 요게 나올 거에요 그래서 요 이 템플릿 선택을 딱 하면은 설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화면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은 화면이 요 페이지가 이제 뜨면서 요 편집보기하고 미리보기가 아마 여러분들 회색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선택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뱅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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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설치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에 시간이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게 어 최초 설치할 때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통상 한 25분에서 30분 이상 더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새로 지우고 이제 환경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한 시간 넘게 아니지 한 두 시간 정도 걸렸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야 이거 뭐냐 고장 난 거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설치가 안되는 부분은 내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팁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한 40 아니 25분 정도 동상 25분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우리 스태프들 여러명이 한번 해 봤거든요 여러명이 했을 때 각자 조금 조금씩 달랐지만 30분 내외에서는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사장 이런 데서 와이파이도 많이 몰려 있거나 이러면 이게 또 되게 느려질 수 있거든요 이게 보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행사장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다수자가 들어와서 MS 리소스를 설치하는 경우 우리가 집에서 리소스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 저희가 하다보면 실습을 하다보면 저희 집이라든가 제가 혼자 쓸 때는 15분 20분 되면 설치되던 것들이 이게 아니 그 뭐 AI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이 사람이 여러 명 멀리니까 4 아 4시간 걸렸나 오전 내도록 강의할 때 조차도 이게 성공을 못하고 또 때로는 여러 명 20명 내지 30명 되는 강의 수강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반 이상이 설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사를 가셔서 이제 행사장에 가셔서 설치하기 보다는 만약 이제 행사를 가신다면 그 전 주라든가 아니면 그 전날 집에서 설치해 오시기를 항상 권해드리거든요 그 설치한 다음에 부터는 속도가 괜찮을텐데 아니 그것도 뭐 와이파이 많이 몰려있으면 좀 내려지잖아요 근데 설치는 좀 더 그런 것 같고 파워페이지를 특별히 지금 제가 찍는 이유도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5분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니면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아 제가 볼 때 두 번째 설치를 했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 가서 이거 끈 다음에 지운 다음에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삭제된 거는 이게 지금 보였을 때나 삭제되지 이게 다 해석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1시간 2시간 넘어도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환경에 가셔가지고 환경에 보면은 여기에 리소스에 여기 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리소스에 파워페이지 사이트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본인이 지금까지 설치한 파워페이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미리 여기서 파워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있죠 요거는 또 한 달 전에 테스트 한다고 미리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이 스몰 라이브리라고 해서 테스트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삭제가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눌러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요 위에 보면은 사이트 작업이라고 있어요 사이트 작업 여기 사이트 작업을 드랍다운 눌러보면 이 사이트 삭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눌러 가지고 웹사이트 삭제 라이브러리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안에 미리 만든 것들 제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취소를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 삭제를 누르면 여기 만들어지는 것들이 삭제가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있잖아 이걸 삭제를 해 버리고 다시 여기 여기 새 사이트 만들기 눌러서 하시면 그래서 웃겼던 게 제가 2시간 이상인데도 안 만들어졌던 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이트 만들기 할 때는 3분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금방 이게 끝나길래 진짜 만들어진 거 맞나 싶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진짜 두 번째 3분만이 된지 한번 해 볼까요 시간 됐으니까 사이트 만들기 3분만이 될까요 이 템플릿 설정 사이트 이름은 사이트1 그다음 제 뭐 여기 주소는 이제 도메인 주소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의미있는 주소로 바꿔주세요 지금 저는 테스트 하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완료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한 25분 30분 걸리는데 근데 요렇게 사이트 준비 중 요렇게 뜨면서 이제 2초 전 뭐 1분 2분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25분 되면서 오늘은 3분이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느낌상 좀 샤한 느낌이 드는데 사이트 준비 중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면 요런 어떤 것들 이제 도메인 주소라든가 뭐 다음에 미리 그 설명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명서 보도록 뜨는데 아 이거 빨리 떴었는데 어 야 이래 되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느낌이 사야 3분 안 됐을 때는 바로 뜨고 이게 얼마 얼마 안 됐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설치를 미리 준비해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파워페이지 가지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즐거운 행사 아 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1분 지났는데 아 기다려 볼까요 여러분 아니 이게 3분 더 넘을 수도 있고 오늘은 25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 녹화는 마치고요 여러분들 잘 준비해 오셔서 즐거운 행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